튜브아페 티브이 건담 가져왔습니다 건담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건담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만큼 완성이 됐냐면요 일단 머리랑 몸통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 왜 이렇게 휘는 걸까? 짜잔 여기 한쪽 팔도 만들었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끼는 거지? 어떻게 끼는 거지? 요만큼 완성했어요 요만큼 완성됐어요 이거는 원래 성재 선배 건데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재 선배가 다 만들 자신이 없으면 만지지 마라 제가 설 근무 때 너무 심심해서 만졌어요 결국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2월까지 미션이래요 다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끼는 거지? 다 만들면 이 모습 이거 다 언제 하죠? 너무 많아요 아 그러게요 완성되면 근데 성재 성재가 다시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노동력을 바치고 가줄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끼는 거지? 미션 클리어하면 보상이 뭐냐고요? 심지어 보상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저도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담bag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기